정부가 오늘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합니다.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반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 1월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하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이 법률안은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로 제출됩니다.